아이고, 어르신 한 분 나오셨다. 인사하세요. 어찌?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라고 그래? 인사, 이름 내봐. 안녕하세요. 저는 신서연입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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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어때서.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. 마음은 하나요. 느낌도 하나요. 어,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.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. 사랑하기 딱 좋은 날. 오늘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워 비켜라. 내 나이가 어때서.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. 사랑하기 딱 좋은 날. 이리 와. 이리 와. 아이고, 부끄럽긴. 언제 거기서. 내 노래자랑 진행하다. 이렇게 굳어보기는 처음이다. 굳는다고.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랬어? 아이고 이런 참네. 아니 근데 이거 빠졌다고? 괜찮아 이따 더 끼우면 돼. 그래 그래 별일이다 이따. 그래 근데 저기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? 6살? 6살. 이야 연세는 알아듣네. 6살이래 6살 야 이거 참 큰일났다. 왜요? 아니 니가 6살을 다 아니 큰일났지. 너 이리와서 저기 아저씨한테 세배해. 여기 여기 여기.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저래. 옳지 옳지 옳지. 옳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. 옳지. 마이크 대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. 옳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. 복 많이 받으세요. 저거 봐라 저거 제대로 가꾸지 않아 격식을. 옳지. 이거 봐 이거 봐. 이거 봐 너만 가지면 드니? 하나 더 얻어다 나도 줘야지. 하나 더 얻어와. 아니 저를 두 번 했지 않냐고. 나도 뭐 수고해서 그러는 거야 괴리 그러는 사람 아니야. 옳지 옳지 옳지. 어때. 하나 더 얻어. 하나 더 얻어. 만 원 더 얻어? 하나 더 얻어. 이거 가지고 뭐 올 거야 깎아서 먹을 거야. 모아서 자전거 살 거야. 자전거 물어. 자전거 물어. 얼마짜리. 자전거 얼마짜리. 3천원. 3만원짜리. 3만원짜리. 어른들 자전거는 3만원 가지고 못 사.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30만원. 30만원짜리. 오늘 웃는 분들 많이 나와 좋네. 그러면 노래를 너무 잘 해가지고 여기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. 할머니 왜 있어요. 거기도 좀 있구나. 많이 보았네. 그래 그래 조금 있으면 30만원 되겠다 그지. 근데 노래 하나 더 들어볼 거 있을까. 네. 3만원 선생님. 무슨 노래? 3만원 선생님. 하아 이게 뭐. 자 그러면 저기. 여기 많이 오셨거든 어른들이. 저 서마을 선생 하나 더 부를까. 네. 그래 그래 자. 그 반주 좀 해줘. 서마을 선생이네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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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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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 다 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열아홉 살 섬색 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선생님 겨울에 난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그래요 요새 뭐 여섯 살 여섯 살 돼서 다섯 살 여섯 살 돼서 노래자랑이 나와서 아주 훌륭하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대구 수성군은 이렇게 참 장례가 기대되는 또 이 고장의 명인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